지민아 한 번 골라볼까요? 그래 그 다음 제가 한 번 오 여기네 세 분밖에 못 뽑겠어요 네 자 랜덤 한 번 눌러볼까요 지민을 저해주신 분이 네 말 한 번 더 뽑아주세요 말이요 안 돼요 지민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리사님 미국에서 안녕 리사인데요 난 누나 팬이야 미국에서 방사 주문하고 있어 방사 화이팅 지민아 사랑해 아 네 아까 전에 제가 이미 발표할 때 그 리사님 아 그 분이세요? 누나 팬이예요 저희 누나 팬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랑한다고 외치 그 누나 팬 축하드리고요 노트북을 이렇게 돌리시면 제가 사람처럼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네 안드레아님이에요 아까 제가 제가 뽑으셨던 바로 그분 아닌가요 그때 형 얘기는 없어요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맞죠 네 네 많이 쉬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 쉬면 잊혀져요 그렇게 슬픈 소리 하지도 안돼요 저희 심지어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사진이 없는데 캐나다 캐나다에서 I love all the sun on your abs 이야 저희 노래 모두 사랑했어요 좋아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쇼케이스에도 오셨는데 심지어 쇼케이스를 위해서 새벽 3시부터 밤에서 오 오 마이 갓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보이세요 본능적으로 찾는 이 헉 진짜 이거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돼 본능적으로 찾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본능이에요 헉 제이헉 예에 어떻게 해 아 아 리액션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아세요 리액션 비디오 아세요 리액션 끝나길 바라면서 아 아 아 아 저의 아 펜 볼 들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경만 했어요 네 보자 여기 여기 보시면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안 보여요 여기 저희 팬분들 중에 방탄 갈룡에도 있고요 네 아 멋진 노래를 계속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수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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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요 저쪽을 보세요 여기 오빠들 윙크 스스 숭아이 한번 윙크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윙크 한번 시원하게 날리죠 예가 그쪽부터 한 달려 볼게요 예 예정부터 이 카메라를 보고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보여서 하나 둘 세 윙크 아 우리 지쏘잖아요 네 형들 나이예요 징그런 윙크 원 하나 둘 셋 카메라 돌려주세요 나이많은 사람들이껏 저런걸 본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팬보드가 굉장히 많으라고 하셨어요 나이에 예민한다 진영은 아 I love 지민 이런 거 됐고요 지민 밖에 안 보이죠? 제 이름 말고 뭐 또 뭐가 보기겠어요 방탄 컴툰 뉴욕 뉴욕에서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고요 참 유액하고요 지민 I love you 나가봐 여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나왔어요 난 너희들을 위해 랩을 썼다 야아 기대할게요 저도 저를 위해서 랩을 써봤는데 난 너희들을 위해 랩을 썼다 정말 기단하시네요 아 그럼 진영 프리스타일 랩 한 번 아 보여주세요 진영 프리스타일 랩 한 번 제 프리스타일 랩 한 번 제 프리스타일 랩 한 번 아 예 아예 아 예 자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원 투 쓰리 프리 아 예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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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더 이상 들으면 진짜 저희들이 매일 랩탑이 내 편에 맞춰서 제 다퇴근간에 녹일 뻔했어요. 내 한국 출고래요. 세계 평화를 위해서. 우리 빨리 긴장하고 있어. 프리타일 랩 치킨 사람은 모르겠어요. 마지막으로 지이형은 보컬입니다.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. 세계 평화를 위해서. 그 다음에 리액션 비디오가 있네요.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해요. 리액션 비디오에요. 리액션 비디오. 네 알아요. 인터넷을 보면 저희 뮤직비디오. 아 저 많이 봤어요. 유튜브에.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리액션을 해 주신 분들인데. 저희가 다시 리액션을 해 주신 분들. 영 리액션이죠. 영 리액션. 우리 리액션 비디오는 방탄의 리액션 비디오에요. 알아요? 네 알아요. 네 알아요. 네 알아요. 하나 둘 셋. 와우와우와우와우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마이 갓. 아 Bart. 아чи인! 하우& 아냐 그러면 진정por유. 오 마이갓, 이 렐마스? 슈가, I love you. 오, 넓지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. 그냥 육 blanket. 와. 매우 여러분. 아ими갓. 나 몰놓은 줄 알았어요 성공했네 우리 볼까? 리액션 되게 어우 코가 막 벌렁벌렁해요 한 번에 다 보세요 심장이 안좋으셔서 그래요 심장이 무려할 수 있어요 야, 왜이래? 왜이래? 우신데요? 이야, 멋있네요 이분도 진짜 너무 크네요, 부럽다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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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한번 보면 재밌겠는데 계속 끊으셔 계속 끊으셔 언제까지? 레몬스터 나왔어요 나와요! 그만해 뭐하시는거에요? 아아 리액션 비단에 이런 맛으로 보는거에요 이런 맛 끊는거 처음 봤어요 아 아 아 아 멋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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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시에 알면 충縁 병에 걸리신 거죠 왜 윤곽 아 끊어서 보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시쳐도 안됐어요 심지어 어 아 아 끝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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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 아 아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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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방금 지민씨가 소변에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내 머리가 가려진 곳이 많지 않지 하지 않지 하지 않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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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외모젤 외모젤 안 모더라도 어서 여우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너무 형 평소 쪽으로 고 노조아 도티 수 아 잇아 힙합 간디 야 겠어 으 아 아 오 좋아요 표정이 사 있어요 어 렛몬스 질렀어 렛몬스 질렀어 아무 그게 없었어요 렛몬스 예 봤어요 봤어요 멈춰야지 얼굴 붙이지 않아요 질렸어 내 얼굴 가까이 가나요 질렸지 나 없어 질렸어 너무 차분한거 아니에요 예 이제 더이상 쉽게 우리가 안오죠 이제 멈춘다 멈추다 멈추다 멈춰 색다른 반응인데요 엑에 몇명이 고백하냐고요 부럽다고 지금 아 아 어, 예. 아, 그러셨죠. 진짜요. 진짜요. 그래서 진짜요. 저이상 안들어갔는데 흥분하셔가지고 또. 그 위로 뭐가 일어날까? 안들어간다 안들어간다. 어, 짐이. 목이 뒤로 꺾였어요. 아 어 그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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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음악을 좋아졌다. 유비차한테 이그마한 것이다. 아, 이 앗. 두 개로 하고, 세 개로 하고 다 하자구요. 다 왔는데,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조금만 더 참아요. 조금만 더 참아요. 해낼 수 있어. 영화 보면 말이야. 조금만 더 참아요. 이게 한복인가요? 이야, 기억끝났어요. 정말 오래 걸리네요. 뮤비가 7분 20분이에요. 되게 마무리가 되게 아쉽다. 뭔가 되게 리액션 크다. 뭐야, 이렇게 뛴나? 뭐야, 이게. 뮤비만큼이나 액션을 해주시네요. 뭐하고 있었죠?